오늘 아침 부쩍 쌀쌀했는데요. 낮부터는 날이 풀리고 예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.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.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? 경주의 아침 기온이 4.6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를 보였는데요.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21.3도로 이맘때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.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. 이렇게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. 건강 읽기가 쉬운 요즘인 만큼 얇은 옷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내일 하늘은 구름이 대체로 많겠고요. 아침은 오늘보다 덜 춥겠습니다.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.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.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,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. 한낮에는 19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동해바다의 물결은 0.5에서 최고 2.5미터까지 일겠습니다. 남은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을이 깊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